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응? 하루에 진대가 쾌지는데 먹을지 모르겠어 씨발란네 핥아먹을거야 곱창 쏘는 날 아이가? 오늘 곱창 쏘는 날 아이가? 네? 니가 쏘는 날 아이다 맏자고야 하루 맞나 아이가? 나 지금 금요일부터 계속 쌀 싸우는데 장난 껍데기 말고 안의 걸 먹어야지 일단은 애들은 수박 잘 먹던데 딸기도 별로 너무 고기에 기드려졌나 하루 아빠 보고 먹어야지 오늘 씨 먹고 있네 똥에 씨에 씨 나오겠네 안 쓰러지고 먹을 줄 모르잖아 하루 잘라줄까 하루 잘라줘 하루 잘라줘 하루 나와 나와 하루 앉아 하루 앉아 밥 먹먹 밥 먹먹 여기가 수박만 냈대 밥 먹먹 밥 먹먹 하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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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앉아 아니 앉지말고 거기 앉으면 나와 하루 앉아 하루 살 안 먹을까 쪼 중 암 고기 먹먹 고기 토마토랑 먹더니 계속 넣으신거 먹던데 하루 이리와 이리와 하루 이거 어떻게 할거야 이거 3500원어치다 3500원어치 이리와 하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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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하루 이리와 하루 하루 먹어 빨리 먹어 하루 먹어 하루 먹어 하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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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부터 수박 없다